S-LINE의 캣우먼, 살찌인 고양이의 무대로 출발한 엠카운트다운. 안녕하세요, 소니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카라의 한식영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난주에 이화 카라의 강지영입니다. 네, 우리 또 만난 카라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네, 저희 너무 마음 바쁘게 지냈는데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덕분에 힘차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지영씨? 네, 그럼요. 저희 아들 힘 팍팍 나죠. 토니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뭐 지난주에 우리 카라 후배들이 좋은 길을 팍팍 줘가지고 정말 회춘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. 저 회춘한 것 같지 않아요? 네, 30대 중반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. 지영씨, 저 회춘했죠? 이번 주 TOP10 확인합시다. 보여주세요. 이번 주 TOP10을 소개합니다. 바비치, 안녕이라고 말하지마. 리사, 나란 놈은 답은 너다. 성시경, 난 좋아. 슈퍼주니어, 아차. 시스타, 소쿠. 유키, 네벌랭. 진아, 탑걸. 사랑, 스태프. 허가, 헬러. SG워너비, 사랑방. 지금부터 TOP10 문자 투표를 시작합니다. 5, 4, 3, 2, 1, 스톱.